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는 어떻든 지금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대안은 대선후보로 경합했던 이낙연 씨가 여러분들이 유력하지 않습니까? 이낙연 씨가 갖고 있는 그런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귀담아 들어보죠. 요즘에 이제 활동을 좀 재개를 하신 것 같으니까 이 기자가 김지현 동알부 기자가 이렇게 이게 다 이재명 때문이다. 이런 이재명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담아 가지고 글을 썼는데 이 마지막에 이름들 이제 우리보도 아는 기자들은 국회 출입기자들은 아무래도 당 관련된 사람들을 만날 것 아닙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예상하고 있죠. 어떻든 여러분들 친명계 사람들은 이재명 당대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구하기 위해 가지고 가전 악행을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위원들을 탄핵시키고 이재명 사건을 다루는 검찰의 검사를 탄핵시키고 그다음에 또 계속 탄핵시키겠다고 위협하고 그런 것이 다 이재명 씨를 구하기 위한 일언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 내용을 국회 출입기자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보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나옵니다. 친명위원은 위원들은 친명위원들과 이재명 대표 측근들의 이야기를 국회 출입기자들이 좀 들어보면 내년 총순에서 지금만큼의 의석을 지켜내지 못하면 이재명 씨가 감옥행이라는 우려가 정찬히 깔려 있습니다. 그걸 또 역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200석을 돌파하게 되면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법률적인 사안들은 다 정치적 행위로 이런 탈바꿈시켜 가지고 확고하게 이재명 대권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친명계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재명 측에서 그걸 이제 국회 출입기자들이 확인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측근이라고 인정했던 김용민주연건 전 부원장이 최근 다시 법정 구속된 뒤로 불안감이 더 커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거는 기자의 이야기고 김용은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2024년도 총선 이전에 대한민국에 배포 있는 판사들이 이재명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능성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재명 전 대표의 말을 칼럼을 마무리해보면 모든 것이 다 이재명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모든 것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실 선거 문제를 깊숙이 들여다본 사람 입장에서 또 놀라울 정도의 조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4.15 총선에 사전투표 투표자 기준으로 25% 100장당 25장을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는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35% 100장당 35장을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숫자의 차이에서 역대 사상 최고치의 조작이었던 2020년 4.15 총선보다도 10% 정도가 더 높은 35%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조작했던 것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수단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선거를 압승함으로써 이재명 당대표를 구하겠다 이런 의지가 표출된 그런 선거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였고 그 어마어마하고 무지막지한 부정선거에 대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침묵함으로써 완전히 거기 있으면 100기 투항을 한 겁니다. 부정선거 세력에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여당이 그냥 100기 투항을 했기 때문에 아주 이례적이고 특별한 그런 변화가 없는 한 2024년도 4월 10일 총선 결과라는 것은 이미 다 결정된 것과 같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 3년 6개월 이상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 한 분야를 때리 파고들게 되면 그야말로 감각이란 촉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되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그냥 입 닫히고 뭡니까 화끈하게 조작하겠다는 것을 그냥 대내외에 천명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당하고도 눈을 크게 뜨고 눈을 끔벅끔벅끔벅하면서 여러분들을 공천을 하겠다 핵신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또라이거나 아니면 바보 천치거나 그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이나경 씨의 여러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늘 공감내는 그래도 이나경 전 대표는 설법대를 나오시고 또 동아일부 기자를 거쳤고 연세도 좀 있으시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민주당 내부의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핵심 내용은 아니 우리가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국민들의 수준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그게 이나경 씨의 핵심 주장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물론 돈봉투 의혹 등에 휩살린 민주당에 대해서 정치에 절망하는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말씀을 아주 잘하셨네요. 성직자처럼 정치인들이 도덕적이 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국민 평균만큼이라도 깨끗하고 정직해다오. 이게 그렇게 어렵냐. 그게 어렵죠. 그 사람들은. 이게 이제 지금 한국의 여러분들 시극이자 비극입니다. 국민 평균만큼이라도 깨끗하고 정직해다오. 아주 이나경 씨가 여러분 오랫동안 걸을 쏘으신 분이니까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한 겁니다. 평균 수준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겁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을 자제했는데 스스로 개혁하기를 기다렸던 것인데 다섯 달을 지나면서 기다림의 밑천이 떨어졌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조언하거나 충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조언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바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현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겠죠. 그게 현재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본인의 활동 명분을 위해서 윤 정부의 여러분들 성과에 대한 부분은 이대로 가면 민주화 이후에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 같다는 얘기다. 윤 정부에 대한 평가인데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일반 국민들은 윤 정부가 잘한 것은 그렇게 많이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이후에 최악의 정부는 아닌 거죠. 최악의 정부는 이낙연 후보 씨가 총리로 지냈던 문 정부가 최악의 여러분들 정부고 그래도 윤석열 정부는 평균치 정도는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보시게 되면 민주당에 대해서 기자가 물으니까 다 아는 것 아닌가 대표를 포함해 수많은 의원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래도 별일 아닌 것처럼 뭉개며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낙연 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그냥 예외적인 인물은 아닌 거죠. 그냥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있는 평균적인 그런 한국인인 거죠. 그리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이고 그렇게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 대표를 포함해서 수많은 의원들이 범죄를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걸 별거 아닌 것을 여기고 그냥 깔아뭉개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국민들이 진리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래도 민주당 내에 친명계에 속하지 않는 좀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발언인 거죠.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졌고 이 정도 사건이어도 중대한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뭉개고 지나가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국민이 신뢰를 받겠나. 정치에 절망하는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성직자처럼 도덕적인 것이 돼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저 국민 평균만큼이라도 깨끗하고 정직해 주기를 바란다. 그게 그렇게 어렵냐. 그게 이제 이낙연 후보의 성분하고 이재명 측근들의 성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결이 다른 거고 성분도 다른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선인 이상민 의원 입에서 숨이 탁 막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평균적인 사람들이 갖출 수 있는 도덕이나 윤리나 상식이라는 것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지배계급이 되고 그것이 수십 년이 간다고 하면 진짜 이런 숨이 막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입 다물고 사는 사람들은 관계없지만 좀 뭔가를 이렇게 옳은 것을 따지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시간이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 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충고하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개선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충불하겠나. 말해봤자 부질없는 일이란 것을 안다. 완전히 뭡니까 종자가 다른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선악 개념 자체가 아예 일단 없는 겁니다. 올바름에 대한 개념도 없는 것이고 아주 극단적인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 거죠. 나는 선거부정에 이낙연 후보가 그렇게 간역하거나 깊숙이 개입되었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이낙연 씨하고 여러분들 그런 586 운동권들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른 거죠. 그렇게 완전히 포기한 겁니다. 이상민 의견이 포기하는 것하고 이낙연 후보가 여러분들 씨가 포기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완전히 그 사람들은 그냥 외계인하고 같은 겁니다. 제가 오늘 이낙연 씨의 여러분들 인터뷰를 소개하는 이유는 어제는 이상민 의원이 바라본 민주당 친명계의 그런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비교적 연배도 있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한 이낙연 씨가 보는 그런 친명계의 특성에 대한 부분이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따져봅시다. 이게 보시게 되면 좀 아픈 질문을 한 겁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엄근진 엄중 근업 진지 캐릭터는 인기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낙연 씨가 좀 발끈해 가지고 합니다. 따져봅시다. 대한민국 정치를 망가뜨리는 것은 엄근진의 반대 아닙니까 경솔하고 거칠고 진지하지 않고 그런 형태가 정치를 더 망가뜨렸습니다. 대중이 좋아하는 정치 형태가 대한민국을 좋게 만들고 있는지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하기 힘든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나라가 나중에 구렁튀김에 빠져 가지고 어려워지게 되면 남탓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국민 수준이니까. 이 이야기는 옳은 이야기거든요. 개딸인지 딸개인 제가 이런 울러다니고 그 거친 말에 대해서도 이런 표를 주고 하는 거가 그게 그 사람들의 수준인 겁니다. 테러 집단에게 이런 표를 줬기 때문에 지금 가자 지역이 초토화된 거 아닙니까 결국 제도권 정치인을 통해서 이런 하마스란 폭력 집단이 일당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렇게 다음에 여러분도 어려워지면 미국 탓하고 중국 탓하고 일본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자업자득인 겁니다. 다 자업자득이니까 이 이야기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